정기본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법인만 작성하는 서류 여러분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작성합니다 라고 하면 주요 재무제표는 대부분 두 개라고 얘기를 해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근데 회사가 제조업이 있다 그럼 필수 부속에 원가 명세자가 붙는 거예요 우린 유통업을 해요 그러면 그 두 개 서류만 작성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은 회사의 주인이 누구이다 주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지금 현재 얼마가 벌어서 과거에 벌은 거랑 누적적으로 얼마가 쌓여 있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걸 기준으로 금년도에 배당을 얼마 줄 건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고민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이게 회계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회사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12월 31일까지 모든 마무리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다만 우리한테는 3개월의 여유를 주기로 했죠 안 그러면 12월 31일날 여러분 집도 퇴근 안 하고 밤새 일해도 다 못 끝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짜 기준으로 모든 걸 마감하는 건 맞지만 업무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여유를 줄 것이다 그래서 법인은 결산일이라고 하는 12월 31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뭘 할 것이다 결산서를 작업할 것이다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났으니 우린 법인세 신고도 한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뭘 할까요? 주주총회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주주총회를 무슨 총회? 정기총회라고 하는 거죠 정기총회를 합니다 그럼 그 정기총회에서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줄 건지 그런 걸 논의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주주총회 3번에 끝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찬성할 때 항상 과반주 찬성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다시 모여요 여러분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이 서식을 얘기하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은 거에 대해서 이익인여금에 차곡차곡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쌓은 돈의 처분은 12월 31일에 할 수 있을까요? 자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인 거냐면 회계기간 얘기는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 전기는 몇 기 정도이고요 지금 배움전자를 기준으로 가면 5기 정도예요 지금 우리 단기는 6기이고요 그러면 이 5기 거에 대한 부분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경영 성과를 우리 보여주는 거고 그 부분에 남겨져 있는 정보가 재무상태표에 모이는 거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돈의 이익이 가산돼서 이만큼의 돈이 있고 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익인여금을 결정하는 날짜는 12월 31일자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분계산서예요 이 처분은 언제 할까요? 제가 아까 언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할 거라고 했죠? 그러면 2020년도 12월 31일자에 인여금을 확정을 시켜서 우리는 2021년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언제 사이에 2021년도 3월 31일 사이에 뭘 할 것이다? 재무제표도 작성하고 결산도 마무리하고 주주총회도 이때 중에 하루 하겠죠? 이해 됐을까요? 그러면 처분은 12월 31일자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신 분들은 12월 31일자에 우리 주주총회에서 배당 지금 계산했더니 배당률이 5%이다 그래서 5%를 주겠다는 분계를 하겠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12월 31일 날은 주주총회를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주총회는 2021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을 사이할 수밖에 없어요 재무제표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만 내가 서류를 마감하는 기산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끝나는 날짜를 며칠로 정한 거예요?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거 가지고 그걸 벌기 위해서 쓴 돈을 가지고 정리해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는 날짜가 3개월 사이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처분도 다음 년도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시험에 냈더니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고 엉뚱한 붕비를 또 하세요 그 부분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감지는 날짜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은 거를 보고하는 날짜의 기준점 끝내는 날짜를 마감일을 12월 31일로만 보는 거고 그 날짜에는 주주를 모이게 할 수 없어요 손익계산서도 안 나왔고 우리 재무상태표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주주총회를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주총회는 다음 년도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인여금에 대한 처분은 다음 년도에 이루어진다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럼 여기에 지금 이 인여금을 어떻게 쓸지라는 걸 요목조목조목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서류가 지금 보여드린 서류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의 내용은 요기에서 일단 결정이 돼서 요 정보가 다음 년도 여기로 넘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처분이 확정이 되면 회계처리는 여기 가서 여러분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기 내용 보시면 그러나라는 부분 좀 볼게요 그래서 그러나 결산일은 결산기준일 뿐이지 주주총회가 있기 이전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린 처분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전기 2월로 우리 무엇하는 거 우리 넘겨와서 무엇한다 우리 정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기 2월에서 넘겨받는 시점에서는 우리 처분 내역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입력을 할지는 모르지만 무슨 부분 회계처리 행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다라고 결정만 보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요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냐면 다음 년도에 가서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돈도 나가요 근데 처분 결정이 끝났으면 처분됐다는 걸 전표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건 컴퓨터가 자동이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그 부분에 우리가 결산을 다음 년도에 하고 결산이 끝나면 주주총회를 하니까 이게 3개월 내에 같은 업무가 돌아다니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단기분 지금 2021년도 12월 31일 거에 대한 작업을 여기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작업하는 날짜가 다음 년도 2022년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사이 하니까 지금 여기에 넣어놨으면 분개도 자동으로 다 되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입력이 되어 있는 정보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연두에는 안 돼요 2022년도에 되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회계처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빠져서 또 무슨 문제가 된다 2022년도 1년치 단기 결산을 했더니 재무상태표에 계속 오류가 떠요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또는 회계처리는 했대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주주총회 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처분했다라고 결정을 했겠죠 그 결정한 걸 서식에다 입력을 또 안 해놔요 그러니까 또 무슨 사단이 생길까요 서식에 입력한 정보가 우리 여기에 가서 전기로 넘어가고 전기께 단기에 기초로 넘어간다는 얘기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럼 여기로 넘어가서 받아야 되는데 받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서식 입력이 빠지면 그래서 아예 다 뒤죽박죽이 되는 그래서 서식도 점검하시고 회계처리도 반드시 점검합니다 직접 다 하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전산세무 1급에서 그 문제가 정말 끊임없이 나와요 지금 AT도 그렇고 전산세무 1급이라는 시험도 그렇고 분계 부분을 자꾸 빠트리거나 서식 작성 빠트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분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부분에 보시면 여기 결산일 12월 31일 가정으로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대로 다 써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익처분 전 상태로 다음 기술을 이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 전 이기 때문에 우린 뭐라고 불러준다? 미처분 이익인여금으로 불러준다 그리고 이 금액은 재무상태표의 미처분 이익인여금과 무엇을 해야 된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는 계정 과목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 2월 이익인여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건 앞에서 수업해드렸고요 그리고 처분에 대한 건 다음에 3월 이내 하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미처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자 참고사항 좀 볼게요 참고사항에 가서 봤더니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어 있으면 누구는 자동 반영된다? 단기순이익은 자동 반영이 된다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법원? 우리 단기순이익이 아니라 단기순손실이 났더라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단기순이익이라는 글씨를 뭐로 바꿔준다? 단기순손실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금액이 음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져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모든 회사가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오기도 하더라 우리 손실이 나기도 하더라 그러면 결손금이 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결손금에 대한 금액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에 대한 금액이 들어와서 정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식에 음수가 뜰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음수가 뜰 수도 있다라고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여기에 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이거 위치 설명 드릴 테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왜 알아두시라고 하냐면 칸 추가 시험 문제 내면 죄다 틀리고 나오세요 칸을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칸 추가는 제가 왜 여기서 강조해 드리냐면 아문데서나 내가 라인 삽입을 할 수가 없어요 라인 삽입하는 자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커서가 가면 칸 추가할 수 있다라고 메시지가 위쪽으로 뜨거든요 그거 보시고 칸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나올 수도 있어서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실무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 예제 가시면 주식회사 배움전자이고요 회사 코드는 1000번이고 정기분 재무제표에 가서 정기분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내역을 입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5기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그리고 처분 확정일자는 언제이다 2021년도 3월 27일 그렇죠 다음 연도 3개월 내 그러면 아 주주총회를 해서 처분을 확정한 날짜가 3월 27일이구나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노마자 1번 자리 노마자 2번 자리 노마자 3번 자리 노마자 4번 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실 때요 노마자 1번 자리까지 나오는 부분 노마자 1번 자리까지 나온 이 부분은 언제까지의 사건으로 봐주시면 되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선거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사건 그러면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 부분이 언제 내용이냐면 2020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 사이에 생긴 사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1번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금액이 요만큼 처분하지 않은 게 있고 그리고 우리는 12월 31일까지 벌어서 손익계산서에 확정한 단기순이익이 요만큼 있대요 그럼 전기에서 안 쓴 돈과 단기에 벌은 걸 무엇하겠다 더하겠다 더해서 얼마 나왔다 나 아직 처분하지 않은 거 4,715만 원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자 2020년도 12월 31일자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를 완성하긴 하지만 이 날짜로 우리 이 돈은 쓸 수 없다라겠죠 왜냐하면 주주총회 언제 했다고요? 이 날에 결정이 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주주총회 일이 처분 확정일이에요 그리고 비상장회사는 본인들이 이사회 의사로 반드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사회 의사로 작성할 때요 주주총회 며칠을 했다고 자기들끼리 다 정리를 해요 그거 더 재밌는 건 이사가 3명인데 이사가 왔냐고 물어보면 아무도 안 왔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결산해서 이렇게 됐다고 서류 꾸미고 자기들이 도장을 찍고 그리고 회의에서 회의에서 끝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비상장회사들의 현실은 회사가 이제 규모가 커지고 진짜 주주가 실제 투자를 한 주주들이면 그렇게 진행 못해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은 항상 공고를 올리잖아요 언제 주주총회 한다고 그래서 왜 주주총회 장소에 가보면 선물도 나눠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왜 주주총회가 많이 있는 2, 3월에 강남이나 이런 쪽 가보면 회사 사원고 막 이렇게 붙어있거나 브랜드 이름 써있는 가방 들고 다니신 분들이 있어요 쇼핑패 그게 선물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비상장은 그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만들어서 몇 날 몇 시에 어디에 모여서 이거를 확정했다 그리고 도장 꽁꽁꽁 찍고 그냥 끝내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근데 상장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 주주총회가 된 날짜가 2021년도예요 그러면 우리 이 부분에 있는 이 돈은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그대로 넘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이 부분이 12월 31일 시점으로 작성하는 어디에? 재무 상태표 이익인여금에 대체되는 돈이에요 이익인여금에 대체되는 돈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제 금액인데 그냥 돈이라고 표현해드렸어요 그럼 이익인여금의 개정권은 뭐겠어요? 미쳐본 이익인여금이요? 됐을까요?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노마자 2번 자리와 노마자 3번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분하겠다라고 해서 처분 확정한 날짜가 이 날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노마자 2번과 3번의 결의사항이 있으면 그 처분에 대한 내역을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이해 되셨을까요? 그럼 이 날짜의 사건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은 2021년도 3월 27일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걸 시험에서 분개 문제를 내고 싶어요 출제자가요 그러면 저희한테는 단기분에 대한 처분 분개를 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단기는 6기이고요 202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회계기간을 써요 여러분 단기 거 처분 분개 못 내요 단기 거 처분 분개 6기 거 내려면 우리 뭐가 돼야 될까요? 자 이 자리에 일단 프로그램 상으로 이 자리가 몇기로 되어 있어야 된다? 7기 자 그리고 2022년도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시험보다가 뭐 해야 돼요? 기수변경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선 기수변경 절대 못 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내고 싶으면 뭐라고 낸다? 우리 전기 거 재무제표 완성이 당연히 됐을 거고요 전기에 대한 이익인여금 처분을 했네 며칠 날짜? 3월 27일 날 그럼 3월 27일 날 점표 입력을 여기서 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냅니다 시험 문제를 그래서 금년도 처분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전년도 처분을 금년도에 확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3월 27일 날 처분 분개를 일반 점표에 여러분 직접 입력해야 됩니다 입력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된다? 서식에 입력도 해야 된다 됐을까요? 그리고 이 서식 입력은 회사에 일하러 가시면 조금 양분이 될 겁니다 어떤 선임은 당기분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에 회계 처리는 다음 연도에 가서 하지만 나는 당기분 거 작성할 때 입력할게 라고 해서 무엇하겠다 다음 연도로 이워라는 선임이 있고요 아 그거 어차피 이 서류는 언제 거 우리 12월 31일 자로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부분은 이 날짜에 하는 거니까 나는 당기 거 작성할 땐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 자리는 다 뭐로 가겠다? 노마자 2번과 3번은 공란으로 가겠다 그리고 다음 연도 3월 27일에 가서 여기 가서 자기가 직접 넣겠대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건 권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결산서 작업하는데 실질적으로 2022년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정리가 되고 처분 확정도 됐다라는 거 그때 다 알거든요 그럼 그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서류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할 때 지금 이 처분이 확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노마자 2번 자리와 3번 자리는 입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12월 30일 결산회사이면 우리는 다음 해, 익년 언제까지 마무리가 끝나야 돼요? 3월 31일까지 다 마무리가 끝나서 법인세 신고도 해야 되고 지방소득세 신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3월 31일까지 재무제표는 다 끝냈는데 문제는 주주층에서 처분결의가 안 끝난 거예요 그러면 2번과 3번 자리 어떻게 입력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 고민이 생겨요 그럼 처분확정일자는요? 라는 부분 여러분 인안이 공란이면요 법인세 신고 못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반드시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처분확정이 확정이 안 되면 본인들이 예상 날짜를 넣어서 신고를 그냥 들어갑니다 법인세 신고할 때 그래서 지금 그런 경우는 이 자리가 무엇 될 수도 있다? 단기분 작업할 때 공란일 수도 있어요 시험은 그렇게까지는 어렵게 못 내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준거대로 맞춰서 회계 처리하시고 입력만 하시면 끝나는 부분 그래서 업무는 이런 쪽들은 답은 없어요 맞춰보시고 요건을 정리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본수업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처분확정일자가 왜 법인세 신고할 때 빠져있으며 신고를 안 받냐면 앞에서 제가 이제 한 번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 회사에서 배당 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회사에서 배당을 주면 금전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주식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금전으로 배당을 주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을 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3월 27일 날 이렇게 현금 배당 500만 원 주겠다고 주조총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지금 금년도 이익이 1880만 원이 낫다고 해서 이게 현금을 갖고 있는 돈은 아니에요 서류상으로 이익이 이만큼 낫다고 보여지는 거지 그 돈도 그만큼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500만 원에 대해서 배당 주겠다고 결의를 끝냈는데 금전이 없어서 사실상 아직 돈을 못 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월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4월 30일이에요 근데 4월 30일까지도 돈을 못 줬네요 그리고 5월 31일이 됐는데 이 날짜에도 돈을 못 줬대요 그리고 우리는 6월 30일이 됐는데도 아직 돈을 못 줬대요 그리고 7월 31일이 됐는데도 아직 돈을 못 줬대요 근데 지금 7월이라고 볼게요 7월, 지금 현재 7월 31일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세웠어요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드디어 7월 31일 날 아직 돈을 못 줬는데 우리는 8월 1일 날 곧바로 돈을 줬대요 500을 그러면 여러분 돈을 줬으니까 저는 이 현금 배당 줄 때 우리 세법에 갔더니 14%를 떼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제가 14%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했겠죠 그리고 저는 8월 1일 날 때 쓰니까 이런 우리 지급할 때 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내시면 된다겠어요 8월 1일 날 주면서 14% 떼고 저는 신고를 언제 했을까요? 9월 10일 날 했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저는 잘했어 내 스스로 만족을 하고 토닥토닥 했어요 시간 좀 지났는데 세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네 배당 준 거 세금 신고했는데 잘못했더라 가산세 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3월 27일 날 처분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법은 1개월 이내 줘요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상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상장사들이 아니면 그 상법에 대한 거 안 지켰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1개월 이내 못 줬네요 4월 30일에도 못 줬으니까 5월 달에 못 줬고 근데 이게 소득세에 갔더니 너가 아직 못 줬어도 그럼 미지급 상태죠 아직 못 줬어도 지금 몇 개월이 도달이 되면 3개월이 도달이 되면 무엇으로 보겠다? 중고로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무엇한 것처럼 보겠다라는 걸 의제라고 해요 준 것처럼 보는 거니까 지급이죠 그리고 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의제가 없겠죠 이 조건이 있어요 그 날짜 카운트가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점검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날짜가 빠지면 세금 신고를 아예 못하는 숨에서 우리가 부업 인세 신고할 때 오류를 띄워버려요 이 날짜 빠져서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 날짜는 중요한 날짜예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처분 있는 회사들 특히나 배당 주는 회사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4월에도 돈 없어서 못 줬고 5월에도 돈 없어도 못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3월 27일부터 3개월 카운트하면 우리는 6월이겠네 여러분 그러면 6월 저는 그냥 동일 날짜로 갈게요 27일이면 중고로 봐야 되겠죠 6월 26일까지가 3개월이 된 날짜니까 27일에는 중계되어 버리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금 신고는 9월 10일이 아니라 돈이 안 나갔어도 언제 신고가 돼야 된다? 우리 7월 10일에 원천징수 신고는 나가야 합니다 됐어요? 그 카운트를 이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면 그냥 입력만 자꾸 하시는데 입력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에 비상장도 배당 주는 회사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노마자 2번과 3번에 있는 정보는 이 날짜에 맞추어서 무엇한다? 여러분이 직접 회계 처리를 한다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일반 점표라는 메뉴에 그거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은 주면 타이핑만 잘하면 감점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광주를 좀 했었던 부분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건 자본 쪽 저희가 이익인여금 안 끝냈잖아요 이익인여금 쪽 수업할 때 그 얘기 다시 강조할 거예요 그리고 일부분은 앞에 수업할 때 제가 한 번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본 쪽에서 한 번 더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전기분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를 엽니다 처분확정일자 지금 현재 공란이네요 여러분 네 공란입니다 그러면 여기 처분확정일자 써있는 거 고다로 입력합니다 2021년도 3월 27일이고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여기 보세요 단기순이익 여러분이 불러드린 적 있어요? 지금 어디? 6번에 있는 단기순이익 불러드린 적 없어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들어와 있죠 자 우리 분명히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어 있다라면 단기순이익은 자동 반영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가 단기순 손실이면 여기 글씨는 알아서 바뀔 것이고 음수가 들어옵니다 자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들어왔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 언제 넘겨받은 걸까요? 4기에서 넘겨받은 거 4기에서 넘겨받은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인여금 자 이 자리 가서 얼마 넣어주셔라? 2835만원 자 그러면 2835만원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4715만원이 무슨 날짜? 2020년 12월 31일 지금 현재 처분하지 않은 돈이라는 표현이에요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노마자 1번에 있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의 금액은 반드시 어디의 금액과 일치해야 된다?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시면 우리 375번 뭐가 있다? 2월 이익인여금이 있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일치 이거 조금 이따 또 맞춰볼게요 그래서 일치해야 되고요 그리고 3월 27일에 우리는 무엇을 했다? 주주총회를 했고 처분 결정을 보았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 자 우리 임의정립금 등의 이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임의정립금으로 차곡차곡차곡 모아놨던 돈을요 이번에 쓸 일이 생겨서 빼서 쓴다 그러면 그거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런 걸 이입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익인여금 처분이라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미처분 이익인여금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봤더니 이익준비금 얼마? 50만원 현금배당 얼마? 500만원이 있네요 그러면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1번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우리 50만원 입력을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4번 배당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현금배당이란 부분 미지급배당금 265번 보이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 가서 얼마? 500만원을 입력합니다 자 여러분 이익준비금 보시면 현금배당이라고 했던 금액의 몇 퍼센트이죠? 10% 자 요게 이익인여금이라는 거 배우실 때 또 수업이 되겠지만 이익준비금은 법정정립금이에요 우리 자본소프트 법정정립금에 이익준비금과 기타법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상법상 적립해야 된 돈입니다 그러면 상법에 또 규정을 정해놨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준비금은 상법을 열어보니 무슨 부분? 너가 현금배당을 한 게 있으면 그 현금배당의 최소 얼마 이상을 10분의 1 이상을 무엇해라? 정립해라 다만 이익준비금을 무제한으로 정립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정립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현금배당의 얼마? 10분의 1을 정립 됐을까요?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회사에 현금배당이 있으면 이익준비금 정립을 하실 것 이거 주주들 보호할 목적으로 정립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현재까지는 상법 규정에 남겨져 있는 정립금은 이익준비금밖에 없어요 재무구조 개선 정립금은 과거에는 상법 규정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과거에 정립해서 갖고 있는 돈들이 아니면 지금은 재무구조 개선 정립금을 법정 정립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과거에 정립했던 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안 쓰면 그래서 지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그건 또 이익준비금에 또 얘기하겠죠 네 그 부분 또 얘기할 거고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그럼 지금 보시면 4,700 쓰지 않았던 돈에서 우리 얼마 쓰겠다? 550만원 쓰겠다 그래서 노마차 3번자리 이익인여금 처분에 합계가 들어왔죠 그럼 4,700 15만원에서 550만원을 빼면 우리는 차기 2월되는 인여금이 얼마이다? 4,165만원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마지막에 있는 이 금액 있죠? 4,165만원이요 이 부분이 우리가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할 거잖아요 그러면 비교식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이 금액이 어디에? 우리 지금 현재 몇 기죠? 지금의 기소 단기는 6기예요 그러면 6기에 뭐가 된다? 기초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가 기초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4,715만원은 몇 기의? 5기의 기말 금액인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얘는 5기의 기말의 금액이 되는 겁니다 기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단기 순익은 아까 미리 봤으니까 관계 없으시고 그리고 여기 4,715만원은 저랑 누구를 열어보자 화면 이렇게 옆으로 밀어놔주시고요 정기 재무상태표를 좀 열어주세요 정기 재무상태표 열어주시고 우리 노마자 1번에 있는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 누구요? 375번 2월 2인여금의 금액이 얼마이다? 4,715만원 딱 일치하죠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 설명드린 부분에서 여러분 나인삽입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1번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인여금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칸추가라는 게 나인삽업기거든요 근데 글씨가 활성화가 안 되죠 칸추가 글씨가 보이긴 하지만 흐릿하죠 그게 비활성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칸추가를 아무 데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방향키로 살살살살 내려와 보세요 그리고 얘가 찐해진 글씨가 나오는 데가 있어요 갑자기 찐해졌죠 여러분 그쵸? 그럼 아 단기순이익이라고 되어있는 이 나인에 내려와야만 칸을 추가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1번부터 6번은 기본 세팅값이에요 근데 내가 추가해서 하나 더 넣어야 될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나인이 삽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삽입을 이 자리에서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 이해 됐을까요? 그리고 칸 삽입이 되면 이렇게 무슨 부분 칸추가라는 부분이 진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진하게도 바뀌고 그리고 또 무슨 부분 우리 오른쪽 상단에 가면 F4 삽입이라는 글씨가 들어와요 됐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형성이 돼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 이쪽에서 하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지금 이미정립금 등의 이입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도 한번 가볼게요 자 1번 자리 갔더니 비활성화가 바로 되죠 자 그리고 2번 자리 갔더니 찐하게 바뀌죠 그러면 여기 마우스로 클릭하시거나 또는 F3번을 누르시면 우리 뭐가 된다 이렇게 라인 삽입되는 거 보이시죠? 이해 되셨어요? 이렇게 칸을 추가할 수 있다 자 그럼 진짜로 만들 일이 생겼다 그러면 개정과목을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지금 개정과목명 코드라고 되어 있는 이쪽 자리 보이시죠? 코드 자리 개정과목명 아래쪽에 코드 됐어요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우리는 F2번 눌러보세요 눌러지죠? 자 그리고 저랑 뭘 눌을 거냐면 우리 사업학장 넣어볼까요? 사업 두 자만 치세요 사업학장 정립금 356번이란 코드가 검색이 되죠? 그러면 우리 356번 선택하시고 확인 또는 엔터 치셔도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코드 부분에서 검색해서 입력하시면 앞에 과목에도 글씨가 자동으로 붙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저는 칸을 삽입하고 내가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개정과목명 코드 안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 권장합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2번 자리에 직접 치고 싶은데요 자 무엇으로? 재무, 구조, 개선, 정립금이라는 걸 자 입력하고 엔터 여러분 입력 돼요 그리고 앞에 있던 그 번호 1번, 2번, 3번, 4번, VR는 그건 안 지워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일련번호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지워져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계정과목명이 빛나니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저는 이 자리에 가서 다시 코드돔 F2번을 해서 누구를? 재무, 구조, 개선, 정립금을 또 선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바엔 뭐가 빠르겠어요? 그냥 계정과목명 코드난에서 검색해서 넣어버리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직접 하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2번, 과거에 모아놨던 거 무엇하는 것이다? 꺼내서 2번에 쓸 때 이만큼 쓴다라는 걸 표시내는 거예요 처분은 우리 어디 노마자 1번 자리에 있었던 돈을 쓰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손익계산서 설명할 때요 설명을 하나 안 드린 게 있어서 손익계산서 쪽 제가 하나 부연 설명 좀 해드릴게요 시험은 관계 없어요 업무 때문에 하는 부분 시험은 주면 입력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회사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자이고 몇 기예요? 현재 6기 전기는 몇 기? 5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마음이 삐뚤어져서 선을 잘 못 그으는 거죠 이래도 삐뚜네요 지금 현재 기술을 당기라고 하고요 당기를 기점으로 과거를 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미래를 차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회사는 지금 기준으로 배움전자는 6기입니다 그럼 전기는 5기일 거고요 차기는 7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당기가 몇 기이더라? 우리 2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2기 그러면 회사를 설립한 지 2년 차입니다 됐죠 여러분? 그런데 저희는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쓴답니다 그러면 전기 재물이표 다 넣어주시라고 했어요? 그렇죠? 1기 전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회사가 1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1월 1일 어떤 사람은 4월 5일 어떤 사람은 7월 2일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날짜를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이게 사고 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자격증은 왜 사고가 없냐면 계속 사업자예요 그리고 절대로 2기인 회사를 시험 문제 내지 않아요 들어가서 보면 우리 회사 설립한 지 3기, 4기, 5기, 6기, 15기, 20기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검토를 안 해요 그런데 법문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수가 당기가 2기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는 1기 정보가 들어올 거예요 여기가 001기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끝나는 날짜는 2020년도 12월 31일에는 문제가 없지만 시작하는 날짜는 모두 다 1월 1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4월 5일 날 사업 개시했어요 라고 하면 이 자리에는 2020년도 며칠 4월 5일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됐을까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수정합니다 직접 수정 프로그램이 이거는 작업을 못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저 날짜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안 냅니다 네 안내요 업무만 잘 하시면 돼요 네 시험이야 타이핑만 잘 치시고 흘러가는 흐름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는 부분까지는 모두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번 금액은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금액과 일치 2번의 금액은 단기순이익은 손익계산서에서 넘어올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는 무슨 부분 처분에만 이제 해드리긴 했지만 노마자 2번과 3번 모두 다 무엇이다 우리 여기 3월 27일 처분 확정일자에 회계처리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요테리로만 해드린 건 우리는 2분 없어요 모아놨던 돈에 대해서는 무엇한 적 없다?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엔 테두리 안 해드린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온 김에 회계처리 한번 보고 갈게요 지금 정기분에 대해서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3번에 대한 이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는 며칠 날짜 반드시 처분 일자에 그래서 처분 확정일자인 3월 27일에 일반 점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뭐라고 넣는다? 차변에 2월 이익인여금이라고 넣는다 여러분 미처분 이익인여금을 쓰시면 안 돼요 프로그램은 무조건 375번 2월 이익인여금 그러면 우리 얼마 쓰겠다고 했어요? 550. 자 그러면 550만원 기록하고요 그리고 대변엔 우리 법정정립금 이익준비금 50만원 정립했고 그리고 주주한테 뭐 주겠다고요? 현금배당 주겠다고요? 500만원 결의했어요 근데 3월 27일 날 돈을 바로 안 줘요 그리고 일정기간 뒤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못 준 뭐가 있다? 배당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동 부채로 무엇 해놓는다? 정리해놓는다 그리고 일정기간 뒤에 무엇 할 것이다? 지급할 것이다 지급은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 주실 거니까 그러면 나는 대변에 있었던 미지급 배당금 500만원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돈을 내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주주가 누구인지 따져봤더니 우리 회사 주주는 다 개인이에요 주민등록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저희 몇 프로 때라겠어요 여러분? 14% 떼게끔 법에 정해져 있다겠죠? 근데 여기에 무슨 부분? 우리는 지방소득세 10%도 떼야죠? 그 10%는 소득세 10%예요 그러니까 1.4% 떼겠네요 그러면 몇 프로를 뗀다? 15.4%를 뗍니다 됐을까요? 그럼 500만원 곱하기 15.4% 하면 77만원이죠 그래서 우리 미리 떼서 갖고 있다가 추후에 내는 거 그런 걸 뭐라 하겠죠? 원천징수 그리고 세금이니까 세 그리고 계정가은 뭐로 처리해요? 예수금 그래서 이 회계 처리까지 다 끝나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러니까 시험이 왜 각계전투냐면 이거만 하세요 하면 이거만 하면 되고요 이거 하세요 하면 이거만 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인지 아시겠죠? 근데 업무는 전부 다 봐야 되는 거죠 네 전부 다 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요거는 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냐면 자본대 얘기 다시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할 얘기가 또 있어서 자본수업 저희 한 두 번 정도 더 남았어요 네 세 번? 뭐 문제 큰일 빨고 그럼 그때 설명이 될 거라서 그 부분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저희 비교만 한 번 할게요 여러분 자 모두 다 서식 뭐 열어주시냐면 우리 원가 명세서부터 다 열어볼게 여러분 네 자 우리가 작업의 순서는 제일 먼저 누구부터 하셔라? 원가 명세서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의 내용을 들어가서 보았더니 전기 원가 명세서에 모여있는 부분이 보이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 우리 11번 자리 누가 있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죠 금액 얼마예요? 2억 7,460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 금액은 어디에 반영이 된다? 손익 계산서의 매출 원가에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손익 계산서 좀 열어보세요 자 그래서 전기분 손익 계산서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전기분 손익 계산서에 가면 요 금액은 어디에 455번 제품 매출 원가에 반영이 됐죠 그럼 455번 코드 자리에 커서를 두시고요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금액 자리로 점프가 되면서 팝업장이 뜰 겁니다 그러면 그 팝업장에 금액이 현재 얼마가 들어와져 있다? 여러분 지금 요 부분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금액을 지금 보시면 우리 어디에서 전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봤던 금액이랑 같아요 달러 여러분 같죠 요기 2억 7,460만 원 그러니까 요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분은 이게 자동 반영이 된다는 거고 전기는 다 수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 일치하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의해서 단기 제품 매출 원가 2억 6,710만 원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다른 정보가 다 들어갔다라면 누가 확정이 된다? 손익 계산서에서 우리 10번에 있는 단기 손익이 확정이 되는 거죠 얼마? 1,880만 원 자 그러면 요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엔 누구야? 우린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이 금액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익인여금 처분 계산서에 갔더니 누가 보여지더라 우린 1번 노마자 미처분 이익인여금 자리에 가면 6번 단기에 나는 순이익이 얼마가 있다 1,880만 원이 있다 지금 이렇게 도민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요 금액이 들어가면서 누가 확정이 돼? 여러분 노마자 1번 자리에 전기와 단기에 벌은 걸 더해서 무엇한다? 우리는 12월 31일 아직 쓰지 않은 미처분 이익인여금 얼마가 있다? 4,715만 원이 있다라는 게 확정이 되죠 그럼 요 금액은 어디에 반영이 되는 것이다? 우리 정기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재무상태표가 있겠죠 자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가면 우리 어디에 있는 금액? 2월 이익인여금에 있는 금액 그래서 2월 이익인여금에 갔더니 우리 요 금액이 지금의 금액과 무엇단다? 일치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 흘러가는 프로세스의 흐름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시험에서는 이걸 계속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이 처음인 원가 명세서부터는 절대 손을 대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손익계산서부터 문제를 내고 어떤 경우는 원가 명세서부터 내고 근데 이번에는 기말 재고를 수정하는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면 기말 재고가 나오면 우리는 이 순서대로 못 간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원가 명세서 쪽 문제가 내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으면 손익계산서에 가서 이 금액 바꿔주면 되고 그리고 요게 바뀌면서 단기 순이익이 바뀌었으니까 단기 순이익 가져다가 우리 어디에 이익인여금 처분계산서 단기 순이익에 반영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게 바뀌면 어디에 미처분 이익인여금이 바뀌니까 우리는 미처분 이익인여금이라는 부분에 가서 요금의 확정된 부분을 어디에 재무상탭을 반영하는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내면 근데 이렇게 내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내는 사람도 있고 어디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 손익계산서부터 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재무상태평만 고칠하는 사람도 있고 참 다양하게 섞어서 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조심해달라는 거 하나는 무슨 부분 우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재고 자산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제품 얼마이고 우리 원재료 얼마이고 제공품 얼마입니다라는 자리가 있었죠 여러분 요 부분은 우리 원재료에 대한 부분은 원가 명세서 입력 못하니까 꼭 넣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우리 기말의 제품은 우리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계산할 때 요거 직접 넣을 수 있느냐 1500 못 넣는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넣은 게 여기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면 지금 제가 화살표대로 따라가라고 했던 이 부분이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오면 시작점이 어디로 바뀐다? 재무상태표 아 근데 이번엔 우리 손익계산서 쪽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제품이나 상품 냈을 거예요 그럼 제품이나 상품을 재무상태표에 넣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쪽에 와서 관련된 거 맞춰보시고 그러면 당연히 단기순위가 바뀌었겠죠 그 바뀐 거 여기에 반영하시고 그럼 얘가 바뀌겠죠 이 바뀐 거 어디에 재무상태표에서 얘와 같은지 확인하시고 같지 않으면 수정하는 거 이게 시험 됐어요 이 부분 점수는 사전밖에 안 줘요 여러분 많이 주지는 않지만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걸 취지로 내고 있어서 이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얘가 해지가 안 됐나 봐요 그럼 저희는 메뉴는 모두 다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다 시켜드렸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저희는 반복 학습을 해야 되겠죠 집중 심화 문제 풀면서요 이 부분은 반복 학습 할게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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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